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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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제 일을 하기 위해 안전을 포기했습니다. 저는 항상 자신을 지속히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모든 면사망을 안기고 있습니다. 의사님들이 이라고 말합니다. 수락처가 가피와 마스크 장소는 정말 중요합니다. 전염병 속에서 사람들과 대화해야 하는 제 업무는 일을 제기하는 능력을 정치시켜야 합니다. 내 업무의 건강을 지켜야 했습니다. 저는 집으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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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